여려서 그러지. 맞아요. 그냥 바람 폈다고 생각하면 그만인데.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? 7년이나 같이 살았었는데. 나에게만 두 번 죽는거지 뭐. 아빠를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다.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아빠를 보고 있는 것 같아. 아빠 행복해 보이지 엄마. 아빠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. 난 아빠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.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잠들 수 있게. 이제 알게. 그렇잖아. 아빠가 깨어내면 뭐래? 괴롭기만 하지. 아 들어가봐요 은표 엄마. 아니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 보는거에요? 내가 올라가서 알아봐요? 네. 여기 있어요. 네. 잠깐만요. 아 얼마나 아픈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? 조금만 있다가요. 아 이러다 그냥 영태형 죽으면 어떡할래요? 죽기 전에 영태형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?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날수씨. 아 보고 싶어서 왔으면 한번 올라가 봐야죠. 누가 보고 싶어서 왔대요? 그럼 왜 오자고 한 거예요? 잠깐만 기다려 달래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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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대로 하세요. 나 어디가서 저녁이나 먹고 올게요. 나 어디야? nugiet자. 아 녀석아. 말꼬서야. 난 너 뭐 하는 거 괜찮아? 마빈아. 나 제발. 아이씨어. 나 그런 일이에요. 나의 변신호사 구입이. 저거니까... 아이씨어. 나의 변신호사%. 아이씨어. 나의 변신호사? 나는 왜 이딨어. 내가 mı 말한 거냐고? 그니까... 아멘 예 차 안에 버티고 앉아있어요 들어가보래도 아니 은표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아 그럼 자네가 좀 들어가서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여 아 저 은표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자네가 좀 들어가 봐 아 은표 엄마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여 그러니까 자네가 박서방 박서방 아니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 본데 은표 엄마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데요 그런가구요 허기사 본부인이 지키고 앉아왔는데 은표 엄마가 어찌게 들어가가시여 말하는 거 하군 사정이 그렇죠 아이 술집 옆엔네처럼 밤하장을 왜 하고 그려 잠깐 나갔다 올려구요 아니 이 밤중에 어디야 아휴 신난다 하고 바람이나 휙 한번 씻고 오려구요 이 옆에 내가 참말로 바람났구만 아이고 성님도 참 아찌가 뭐 세살난 어른낸가요 다녀올게요 고기사 조심여 내가 알아보니까 그냥 천하에 없는 바람둥이 더구만 염려 마세요 성님 그거 제 구두 잖아요 왜 남의 구두를 신고 나가요 아니 어차피 배불러서 못 씨를 구두잖아 아줌마 아이고 영란이 바라고 내 바라고 똑같네 고마워 아줌마 아우 저 아줌마 왜 젊은데? 내 배로 돌아 고기사한테 된통당해 저 옆에 내가 정신을 타리지 미지야 배고프지?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뭐 먹고 들어갈까? 뭐 먹을래 우리? 피자? 아니면 햄버거? 말해봐 미지야 뭐 먹고 싶어? 응? 배 안고파 민주? 민주가 힘내야지 아빠도 힘내지 안 그래 민주야? 그 여자 왔다 누구? 민주도 봤구나? 아빤 지금도 그 여자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뭐가? 보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런 거 아빠 머릿속에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어 아빠 머릿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려고? 내가 맞춰볼까? 응표겠지 틀렸어 아빤 은표하고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러시는 거야 민주랑 엄마랑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그 여자는 아줌마가 뭘 한다고? 민주는 내가 바보로 뵈나보다 그치? 그래 난 바보다 여기가 어디야? 병원이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? 꿈 꿨는데 당신하고 민주하고 바닷가에 갔는데 처음 와보는 곳이었거든 영원히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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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을 감사합니다.